손세정제는 끈적이고 건조해서 걱정이야. 안 바를 수도 없고. 어디 좋은 손세정제 없을까? 음! 오튜솔 그린 핸드크림결! 무알콜의 보습과 영양공급을 동시에 주면서 끈적임까지 없는 손세정제라니! 자연 유래성분에 듬뿍 담아 걱정없이 사용하는 기분 좋은 손세정제! 종이, 나미네이트 튜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58%나 저감했다고? 환경친화적인 포장제라니! 이거 되게 신박한데? 내용물 보존력 실험과 포장자 상용성 시험 완료까지 완료하고 2020 서울 어워드에서도 선정된 만큼 잊고 쓸 수 있잖아. 이제 내 인생 손세정제는 바로 너! 오튜솔 그린 핸드크림결이야!